호떡! 야 이 ㅅㅂ! 야 이거 뭐야! 야 이 ㅅㅂ 이거 꼴 들어갔는데 끝냈어! 이게 이 ㅅ.. 야 이거 만약 영대형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봐 이게 뭐야! 아니 야 ㅅㅂ 야 영대형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뭐야! 내 꼴 어디갔어 이거! 네드베드꼴! 어이가 없다 진짜! 와.. 진짜 이건 고쳐라 진짜로! 와 미쳤다 진짜! 이건 진짜 고쳐라! 진짜로! 야 이거 욕이 저절로 나온다!